야! 내가 도울지 알지? 오늘 니네가 마시고 싶은 만큼 다 처먹어! 아, 연예인이라고 더럽게 깝치네. 나 지금 뭐라 그랬냐? 정희 씨 담당 장호복사자 김한나 씨예요. 병실로 갖다 드려. 너무 심하게 오염된 세탁물들은 이쪽으로 골라내주세요. 이걸 해야 된다고요? 어디가 아픈데요? 백혈병이에요. 우리 병 밴드요. 불사조 밴드요. 불사조? 불사조의 시간을 견매히 익히는 환자와 함께. 스냅이게. 두 번째, 두 번째! 코, 코피! 나를 두지. 본 손만이라도 나가서 우리 애한테야.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별을 준비하는 거지. 안나! 김한나 치료 다시 해볼 생각 없어? 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은 거야 톱스타라이폰 기가 영화 첫主演で送る 파워と希望をくれる 爽やかな感動作 フェニックス 약속の歌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